코비드 기간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보다는 노약자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더 많이 치명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은 벌써 한 바퀴 휩쓰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과 함께 중국발 소아호흡기 질환과 폐렴 소식이 많은 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부인했지만 코비드 발생 이후 미국에 첫 환자가 생기기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각 국가마다 코비드가 휩쓸며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중국의 위생국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호흡기 질환 급증을 보고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에 중국 당국이 중국 어린이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소아호흡기 질환과 폐렴 증상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고 CNN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코비드 등의 병원체가 사람들 사이에 한꺼번에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중국의 해명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팬데믹 초기에 중국의 정보 차단을 떠올리게 한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부에서도 진단되지 않은 소아폐렴 환자가 무더기로 보고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이 호흡기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한 겁니다. 국제감염학회의 신종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르면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호흡기 질환이 강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급속도로 전염되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며 언제 발병이 시작되었는지도 전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주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일부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질병 모니터링 프로그램 측은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어떤 전망이나 추측을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중국의 역학 및 임상정보, 이들 집단의 실험 결과, 병원체 순환 동향, 의료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국가적인 마스크 사용이나 격리 조치는 끝났지만 백신 접종,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기, 다른 사람 주변에서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손 씻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